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연방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죠.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인하였음에도 어쩐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기대감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한인은행들은 프라임이자를 5.5에서 5.25로 인하했습니다. 은행은 고객들 입장에서 상업융자와 변동이자가 0.25%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 입장에선 수익이 줄어들지만 고객층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우선 당장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또 반면에 저희가 손님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편해야 은행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기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융자 금액이 늘고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0.25 금리 인하는 이미 너무 오른 주택가격에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별히 이번 0.25% 정도 이자율을 내려간 걸로 많은 변동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이자율이 0.5%, 0.75% 더 추가로 인하가 된다고 하면 주택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급락하고 인하되면 오르지만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시장 충격으로 금리 인하는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증시는 선행지표로 시장이 금리 인하를 미리 예측했지만 기대보다 소폭 인하돼 영향이 적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하는 된 거지만 예상보다 0.5가 아니라 0.25가 됐다 하고 사람들이 또 실망해서 주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들은 메이비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데는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올해 금리 인하가 한두 차례 더 이어질 것이란 분석과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란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And this action is designed to support that outcome.